누구보다도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뇌졸중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데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도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참 많고 또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평생 불편하게 손발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질병들로 사망을 하는데 여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무슨 질병으로 가장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뇌졸중 얘기하니까 무조건 뇌졸중 1등 같아요 여기 암이 그래도 1등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할 때 어떤 질병으로 가장 많이 죽을까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1등 두 번째가 뭐예요? 심장질환으로 죽는 게 2등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바로 뇌졸중인데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낼 때는 질병별 사망원인 2등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2초에 1명씩 뇌졸중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6초에 1명 정도는 죽습니다 참 황당한 질병이고 무서운 질병이에요 뇌졸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뇌 여러 가지 신경 부위로 쫙 퍼지면서 그 기능들이 정지되는 뇌출혈이 있고 혈관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혈관이 좁아지고 거기다 또 피떡까지 와서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이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질병 바로 뇌경색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뇌출혈 뇌경색 중에서 두 개 합한 것을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뇌졸중 중에서 한 80% 정도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오는 뇌경색입니다 혈압이 낮은 사람들은 품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또 뇌경색이 올 수도 있겠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그 혈압의 원인 중에 하나인 지방이 너무나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너무나 많아요 고지혈증이 있어서 그 지방이 피떡이 돼서 좁아진 혈관에 또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뇌졸중으로 딱 쓰러졌다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달려가는 게 상책일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무슨 치료를 해줄까요? 무슨 치료를 해줘요? 막힌 걸 뚫어주는 치료를 하겠죠 딱 막혔으니까 4분만 뇌세포는 피가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한 번 죽으면 좀처럼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워서 그 다음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그 부분이 움직이지 않든지 말을 하지 못하든지 보이지 않든지 여러 가지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주로 할까요? 혈전 용해제 하여튼 그 막힌 것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든 아니면 또 그 피를 녹여주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가 다시 흐르도록 재관류를 하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막혔던 뚝을 딱 뚫어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막 그냥 자갈도 진흙도 쓰레기도 우르르르르 쏟아져 내려오겠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막았다가 다시 피를 흐르게 하는 재관류가 진행이 될 때는 무조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관류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그것 외에는 살릴 길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 것은 다 알지만 계속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하면은 100% 회복되는 사람들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이미 딱 막힌 그 자체만으로도 후유증이 있지만 치료를 하면서 재관류 손상이라고 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는 후유증도 굉장히 많아서 뭔가 한 번 쓰러지면 이게 아예 안 움직이든지 움직여도 옛날 같지 않든지 말이 옛날 같지 않든지 평생 따라다니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치료법 말고 그래도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찾고 찾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뇌경색 완전정복 생활요법 뭐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현재까지 의학적으로는 그게 최선이니까 재관류요법 혈액을 용해한다든지 뚫어준다든지 하여튼 피가 다시 흐르게 하는 치료는 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만족할 수가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것 말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끝나고 나서도 결국 재활운동은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며칠년부터 찾고 또 찾고 찾다가 오늘 좀 늦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완전 뇌경색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현대의학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까 자 여기 저널 of Neurochemistry 이 저널 2023년 3월달 작년에 3월달에 발표된 논문을 자세히 제가 읽어보면서 아 최근에 발견한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논문 제목은 철분, 페로프토시스 최근에 나온 용어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허혈성 뇌졸중 뇌졸중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많다고 그랬어요 뇌경색 그것은 그 다음 피가 허하니 부족해서 오는 질병이니까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불러요 출혈은 그냥 터져 나온 것이고 그러면 이 논문을 보니까 하여튼 3천만 명 이상이 허혈성 뇌졸중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허혈성 뇌졸중이 딱 왔을 때 신경 손상이 온 거죠 그런데 어떤 분자 차원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허혈성 뇌졸중에 의해서 반신불수가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오는지 큰 것은 그냥 피가 막혔으니까 세포 죽고 그 기능이 떨어졌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피 다시 흐르게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치료하면서 오는 부작용 손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분자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 좋은 기능들이 마비되고 정지되는지 연구하면서 최종 정리를 한 논문입니다 그게 분명하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 논문에 의하면 최근에 철과 관계된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혈관 막힌 것, 터진 것 주로 이 차원에서만 봤는데 그것 가지고 찾은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오지 않고 평생 따라다니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분자생물학적인 차원까지 메커니즘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중에 철과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철은 철부는 재관류, 치료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건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병원에 갔을 때 막힌 거 뚫어버린다든지 피를 녹여서 다시 흐르게 한다든지 다시 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가 지금 아주 주치료예요 뇌졸중의 치료 그런데 재관류 후에 갔을 때보다 더 나빠 분명히 걸어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뭔가 했는데 더 나빠져 분명히 피를 녹이고 피를 다시 흐르게 했는데 혹시 뇌경색이 아니고 뇌출혈일 때 피를 녹이는 치료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흐르겠죠 그거는 아니어도 재관류가 되면서 수많은 활성산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여기까지만 터졌는데 더 터졌을 수도 있겠죠 있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논문마다 이 부작용을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제목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관류 후에 더 부작용으로 손상이 될 때 과다철물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게 지금 발견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분에 의해서 철은 뭘 끌어당기기를 좋아할까요? 산소 철은 그냥 놔두면 빨개지죠? 산화된 거예요 철이라고 하는 미네랄은 녹이 잘 쓸어요 산소를 잘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뇌에 철분이 과다하게 있을 때에 당연히 산소를 끌어당기면서 활성산소가 터진 그 부분에서 철분 중심으로 활성산소가 많아져요 그게 지방하고 뒤섞여 그리고 이 과산화 지질에 의해서 2차 독성이 작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신경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들어갔을 때보다도 여러 가지 호수 꼽고 치료를 많이 했는데 더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 과도한 철분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뇌신경세포가 죽었다 그런 것을 페르프토시스 아주 전문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페르, 페로, 페로, 페로 이 철분, 페로프토시스 아포토시스 죽는다라고 하는 토시스를 붙여서 철분으로 인해서 세포가 죽는 현상 그것을 페로프토시스라고 이름을 이제 아예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철은 뇌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철분 때문에 활성산소가 생겨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적으면 괜찮을까요? 적으면 또 빈혈이 생겨 적혈구 한가운데 철분이 딱 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니까 안 막혔어도 산소가 뇌혈관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또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경색을 위해서는 철분이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당한 양을 천연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고 인위적으로 먹다 보면 과도하게 들어갈 염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나 많아도 철분이 너무나 부족해도 철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허혈성 뇌졸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오는 이 복잡한 그림을 새벽 3시, 4시부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인가 여기 찾아보고 저 찾아보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여기 보니까 뇌의 허혈이 찾아왔습니다 뭐 말이 어두운 하든지 이게 왜 힘이 없어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좀 빨리 가고 혈액 재관료 치료도 그 증상이 나타난 지 3시간 이내로 가야 효과가 있지 조금 늦으면 안 풀어져요 그런데 그때 바로 갔어도 여전히 왜 부작용이 남느냐 딱 막혀가지고 피가 어느 뇌세포 일부분에 공급이 안 되면 두 가지 따라오는 증상이 있는데 이 철분이 과다하게 축적되고 이때 나오는 활성산소와 합해지면서 이제 이 세포가 죽는 페로프토시스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경로를 좀 보면요 철분 이온이 3개가 붙어있는 삶과 철분으로 우리가 보통 섭취를 합니다 얘는 바로 사용할 수는 있지 않아요 저장 형태로 유리한 철분인데 이게 뇌세포 밖에서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가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바로 HTT 뭐예요 HTT HTT라고 하는 철분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분을 HTT가 딱 이제 태워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철분을 운반하는 남백질이죠 그게 이제 딱 그 차에 태워가지고 그 HTT 수용체를 눌러주면 삼가 철분이 뇌세포 신경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또 여기 DMT1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의 도움으로 이제 철분이 이온 플러스 이온 두 개가 붙어있는 이가 철분으로 바뀝니다 이가 철분으로 바뀌는데 이게 좀 불안정하게 과도하게 있는 경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도하게 있으면 이것을 다시 세포 밖으로 버려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버려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든지 버려주는 부분이 좀 작동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철분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지방과 함께 뒤섞이게 되면 지방이 활성산소 지방이 되는 거예요 과산화 지질이 만들어지면서 그 활성산소 기름기와 함께 찌들어서 독성이 공급되는 것을 신경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이것을 철분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철분의 활성산소로 인해서 지방질과 함께 들어와서 죽인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철분을 의미하는 페로 그리고 죽다라고 하는 토시스를 붙여서 페로프토시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결국은 이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세포가 사망하면서 나타나는 그 손상 내지는 후유증이 철분의 과다축적으로 인해서 철분이 활성산소 재관료를 하면 활성산소가 더 공급되니까 철분이 끌어당겨서 지방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 독성으로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뇌허혈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축적이 돼요 글루타메이트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언제 나올까요? 신경을 흥분시키는 쪽이에요 신경을 막 흥분시키는 이런 글루타메이트가 허혈이 딱 터지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다하게 분비된 글루타메이트에 의해서 이 뇌신경세포 속에 칼슘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슘이 피를 엉겨붙게 딱정이가 지게 응고하게 만들어주는 트롬본이라고 하는 이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롬본 때문에 지방이 이제 세포의 막에 붙어 있는 인지질이 녹아가지고 지방으로 분비되어 나오는 겁니다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지질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철분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지방이 철분과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산화가 되고 그리고 그 산화가 되어서 아까 얘기한 철분으로 인한 뇌신경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기만 하면 글루타치온이 지금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활성산소가 문제였잖아요 활성산소를 싹 풀어주는 거예요 글루타치온 항산화력의 도움으로 이미 많아진 활성산소를 싹 청소를 해주면 그 지질이 철분과 함께 협잡해서 뇌신경 세포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글루타치온을 더 강하게 항산화력을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또 다른 항산화제 동역자 셀레늄이 큰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트롬본이라고 하는 이 효소 때문에 세포의 막에 붙어 있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이 녹아 나왔고 그 지방과 바로 철분이 끌고 온 활성산소가 뒤범벅이 되면서 여기 지질, 지방이 과하게 산소가 달라붙어서 결국은 그 독성으로 인해서 페루프토시스가 발생을 하면서 뇌신경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손발이 안 움직이는 부작용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논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허혈성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겠고 이미 뇌경색이 왔는데도 그 다음 바로 그리고 또 꾸준히 어떤 것을 해야만 이 부작용이 빨리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이 논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모든 것의 중심에 철분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 딱 왔다 그럼 철분제 먹으면 좋겠어요? 안 먹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으로 철분을 어떤 음식이 아니고 뭔가로 보충해서 먹을 때에 이 철분이 너무 과다해서 후유증이 자꾸 나타난다고 하니까 안 먹는 게 좋겠죠 음식으로 섭취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게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칼슘, 칼슘도 여기 피가 엉겨붙게 만드는 트롬본이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하니까 철분도 과도하게 먹어주면 안 되겠죠 특별히 음식으로 철분을, 칼슘을 음식으로 과하게 먹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골다공증이다 어이구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 그러면 막 칼슘제 먹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없어요? 뇌경색이 왔다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아니 보충제로 먹는 것은 뼈에 가서 달라붙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포 죽어나가는 데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칼슘제를 먹는 것을 금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결국은 활성산소가 이 뇌세포를 죽이는 핵심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그 활성산소가 철분과 함께 신경세포를 죽이지 못하도록 싹 청소해서 버려주는 항산화제를 먹어주는 게 좋겠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가 발견됐다고 했어요 글루타치온, 또 하나는 셀레늄 이런 건 천연으로 더 먹어주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철분이 결핍됐을 때도 문제가 된다라고 이 논문에 그림이 나오는데 철분이 결핍되면 피 중에서도 적혈구 속에 해모글루빈이 들어 있죠 해모글루빈 한가운데 철분이 들어 있어요 그 철분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수소를 쫙 붙잡고 있으면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철, 결핍성,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생기는 사람들은 뇌경색 안 와도 어지럽죠 그게 심하면 뇌경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철분이 결핍돼서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뇌경색이 오는지를 자세히 메커니즘을 밝혀주고 있어요 철분이 부족하면 해모글루빈 수준이 일단 낮겠죠 안 만들어지니까 해모글루빈 수준이 낮으면 산소를 뇌신경세포에 날라주지 못할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은 게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뇌신경세포가 산소를 받아 먹으니까 죽으면서 뇌허혈성 손상이 높아진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산소가 부족하니까 저산소로 인해서 좀 자기가 뭐 또 그 다음 2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있겠죠 저산소 유도인자가 트랜스페린 철을 운반하는 단백질을 더 끌어오는 거예요 철을 운반하는 그 자동차를 더 활성화시켜 주게 되고 그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본 것처럼 피를 엉겨붙게 하는 트롬빈을 또 깨워주는 일을 합니다 피가 엉겨붙으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좀 떨어진 데다 피까지 엉겨붙고 혈관이 좀 좁아진 데다가 피까지 엉겨붙으면 혈전이 또 혈과를 막아서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트롬빈이 작동을 하면서 트랜스페린 트롬빈 두 개가 이제 손을 잡는 거죠 트롬빈하고 그리고 트랜스페린 즉 철하고 피를 엉겨붙게 만드는 효소가 티범벅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트랜스페린은 피를 엉겨붙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효소는 또 엉 눌러서 너 가만히 안 있어 하고 작동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를 엉겨붙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성분들은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피떡이 생긴다는 겁니다 혈전이 생겨요 철분이 부족하면 그래서 그 철혈전이 뇌혈관을 막아버리니까 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 밑에 있는 뇌신경세포가 죽어서 손상된다 또 하나는 철분이 부족할 때는 혈소판이 더 많아져요 혈소판이 많아지면 그 자체가 피떡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철분이 부족해도 뇌허혈후유증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밝혀진 아주 구체적인 분자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철분은 너무 과도하게 먹지도 말고 너무 부족하게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칼슘은 너무 많이 먹는 경우는 칼슘제 먹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글루타치온이나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먹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뇌신경세포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주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뇌경색을 예방하든지 이미 왔어도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분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그 대사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먹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게 지금 많아서 뇌경색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어주는 쪽으로 잡아야 되고 그럼 좀 음식으로는 적극적으로 먹어주는 게 좋겠죠 철분은 하루에 얼만큼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가 하면 임신분은 아기를 위해서도 먹어줘야 되니까 좀 많이 먹어야 돼요 20에서 하루에 45mg 또 12세에서 49세까지 여성들이나 12세에서 18세까지 철분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성장기 남성들은 10 내지 20mg 정도를 먹어주고 11세 이하나 50세 이상 여성 멘슬을 안 하는 기간이니까 더 많이 필요한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도 또 남자도 11세 이하나 19세 이상 남성 뭐 다 컸으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 10mg 미만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음식 속에 철분이 많이 들어 있을까 철분이 이게 저도 감으로 봤는데 김인 것 같습니다 김 속에 100g 중에 17.6mg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김 속에 참깨가 그 다음 많이 들어 있습니다 16, 들깨가 7.5mg, 잣 4.7mg, 표고버섯 4mg, 호박 4.1mg, 김입니다 김 시금치가 2.6mg, 땅콩 1.9mg, 물미역 이렇게 해조류 내지는 종실류 그리고 견과류를 먹으면 철분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칼슘이 너무 많아도 뇌경색 후유증이 심해진다 피가 자꾸 엉겨붙고 그 피가 엉겨붙는데 칼슘까지 들어가면 결석까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슘을 약으로 먹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보충제로 먹을 때 그래서 뇌경색을 예방하고 후유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검은깨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g 중에 검은깨, 1100mg이 들어있어요 멸치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죠? 가장 많이 멸치도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멸치에는 칼슘과 인이 그 조합 비율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때문에 또 빼가지고 버려주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검은깨가 훨씬 더 양은 비슷하지만 사용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검은깨를 이렇게 살짝 볶아서 뚜껑이 있는 유리병에다가 담아놨다가 밥 먹을 때마다 한 수저씩 밥에 뿌려 먹든 국에 넣어서 먹든 한 수저씩 먹어주면 칼슘 보충제로는 가장 좋습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100g 중에 100mg 정도 여러가지 콩 종류 제품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두부 100g에 100mg 삶은 콩에도 100g에 17.5mg 시금치에도 85g에 115mg 정도 케일에도 한 61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보충제로 먹었을 때에 필요한 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깨에 달라붙어서 칼슘화 뭔가 굳고 문제가 있는 그런 쪽으로 잘못된 곳에 가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식으로 먹어주자 세 번째 활성산소 때문에 뇌경색 손상이 오니까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좋은데 가장 강력한 뇌경색 치료 항산화제로는 셀레늄이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셀레늄 여기 Journal of Cerebral Blood Flow Metabolism 이 논문 2023년 7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셀레늄을 먹어주면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허혈성 뇌경색이 온 쥐 여기서는 일부러 뇌경색 걸리게 하고서 실험을 했어요 쥐니까 그때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지만 셀레늄을 보충을 했더니 그 신경이 손상되지 않고 빨리 살아나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더라 아까 그 이유는 항산화제가 그 메커니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보호되고 안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허혈성 뇌졸중이 80%를 차지한다 터진 것보다 막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하는가 하면 혈전을 줄여주든지 녹여주는 치료를 하죠 대표적으로 베이비 아스피린은 평생 먹지 않습니까? 후유증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용량이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걸 아무리 베이비 아스피린이라 할지라도 먹다 보면 피를 묽게 해주는 것이니까 혈소판이 어느 정도 이 혈관 안에서 피를 잡아줘야 혈관 안에서만 도는데 너무 무르다 그러면 혈관 밖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얼굴이나 손등에 뭐 멍든 사람들 봐요 못 봐요 꽤 있죠 그게 아스피린 부작용입니다 너무 묽게 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보기 싫은 걸로 끝나지 뇌에서 빠져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출혈입니다 아스피린으로 인해서 오는 뇌출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혀서 죽는 사람보다는 적으니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스피린이나 해파린 이런 것으로 피를 묽게 해주는 치료를 그 순간에도 하고 평생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그 혈류를 회복시키는 용혈제를 포함한 현재의 뇌졸중 치료법은 부적절하다라고 나왔다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피가 다시 녹아서 흐르는 재관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도 불균형이 찾아오고 그 활성산소로 2차적인 염증도 생기고 2차적으로 신경세포가 녹슬어버려 변성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기능 회복에 일부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들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산화제인 셀레늄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다 이 논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논문 내용을 보면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꼭 셀레늄을 먹어보라는 거예요 셀레늄은 뇌경색 부피와 운동장애를 감소시킨다 뇌경색이 뇌세포에서 어느 정도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말만 못하든지 팔다리도 못쓰든지 이게 그 망가진 뇌신경세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셀레늄을 투여하면 확실히 그 부피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운동장애가 감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또 급성기 허열 뇌경색 왔고 또 피독여서 재관류를 시켰을 때 그 결과 부작용으로 세포가 죽는다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로 인해서 페로프토시스 거기에 철분까지 개입해서 철분이 끌고 온 활성산소와 함께 신경세포가 죽는 것 그것을 페로프토시스라고 했어요 그게 셀레늄을 먹으면 확실히 줄어들더라 이건 사람 대상으로 간접적인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쥐가지고 일부러 혈관 하나 막아가지고 뇌경색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잘라가지고 다 본 직접적인 확실한 연구 결과예요 셀레늄을 뇌경색 후에 투여했을 때에 특별히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TMAO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의 분비를 줄여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게 뇌신경이 보호되니까 어떤 기억력 이런 것들이 더 빨리 회복이 되고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뒤로도 셀레늄을 계속 먹으면 신경이 변성이 되고 2차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 있고 전신의 염증까지도 줄여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셀레늄을 천연으로 먹어주려면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셀레늄은 어디에 많이 들어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셀레늄은 이건 뭐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브라질 럿 100g 속에 1917mg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브라질 럿은 그냥 셀레늄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해바라기 씨도 10분의 1도 안 되죠 104 그래서 뇌경색이 오신 분들은 견과류 중에 뭘 좀 꾸준히 먹으면 좋겠어요? 브라질 럿 브라질 럿 그럼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끼니 때마다 먹어주면 뇌경색을 예방하고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피린 먹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글루타치온 항산화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 글루타치온은 황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합성이 됩니다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것은 브로콜리, 또 방울 양배추, 콜리플라워, 양배추 뭔가 먹으면 약간 매운맛이 있는 채소들이 있죠 양파, 그 매운맛 그게 바로 황인데 그 천연, 황이 있는 식품을 먹으면 이 속에 들어가 글루타치온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뭔가 막혔어요 그럼 2차적으로 염증도 생기고 죽기도 하고 쓰레기도 나오고 그걸 다 수술로 긁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칼을 대지 않는 수술료법으로 알려져 있는 오토파지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리하게 잘못된 오토파지를 하면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오토파지를 하면 뭔가 한 번 터지든지 아니면 막혀가지고 한 번 문제가 생겼는데 옛날로 돌아가지 않더라 마지막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데는 천연 오토파지가 강력한 치료법이 됩니다 딱 쓰러졌어요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쓰러져서 병원에 실어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는 터져나온 것 이렇게 말라가면서 호전이 되죠 한 6개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호전이 되다가 그 이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평생 지팡이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10년 동안 지팡이를 잡고 살다가 백퇴된에 오신 분이 이건 뭐 이제 여러 가지 다 했어도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오토파지를 하면서 놀랍게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자 오토파지 여기 스트로크 2023년 8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자가포식 오토파지는 차라며는 이 신경세포가 아토포시스 자살을 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내가 그거 좀 망가진 거 딱 뜯어먹고 수리해 줄 테니까 그냥 재활용하자 이게 오토파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제대로만 잘 하면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면서 허혈성 뇌졸중 손상을 약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여기 뉴로케미스트리 인터내셔널 2024년 9월 달 바로 한두 달 전에 발표된 것은 아 그거 맨날 밥 안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가지고 또 연구한 논문이 나와요 저녁 한 끼 정도를 안 먹든지 안 먹는 것보다는 하루 세 끼 다 먹어도 이걸 청소해 주는데 필요한 밀양 영양소들이 결핍되니까 저녁에 그 부족했었던 밀양 영양소들이 소화가 된 상태로 들어있는 효소 정도를 먹으면서 하루에 저녁 한 끼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여기 보니까 뇌허혈성 질병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별히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이 늘어나고 그리고 유익균이 단쇄지방산을 만들어서 왜 막혔고 터졌을까 그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뇌경색을 재발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토파지를 이제 전문가들이 인위적으로 실험을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파마이신이나 어떤 항암제를 투여해도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보면 오히려 오토파지를 했더니 뇌신경세포가 더 많이 죽더라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무슨 항암제 가지고 오토파지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연으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오토파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를 조금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토파지 하면 암이 더 많이 생긴다는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항암제나 라파마이신이나 이런 걸로 실험실에서 하는 그 오토파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5천 년 동안 먹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천연 음식들 속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오토파지를 스위치 켜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꼭 좀 말씀을 드려야지 나중에 아주 좀 전문가 비슷한 사람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엑타 파마수에티카 시니카 이 전월 2021년 7월에 발표된 논문은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항암제 뭐 이런 걸로 키는 게 아니고 천연 물질로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천연 화합물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천연 성분으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줄 때는 분명하게 뇌졸중을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 뇌의 허혈로 인해서 허혈증이 온 스트로그는 오토파지가 더 신경세포로 오토파지가 죽여서 악화된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 아니야 도움이 돼 이게 막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까지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 연구자들로 저와 똑같은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벌써 이 논문이 오토파지 때문에 암이 더 생긴다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오토파지 때문에 뇌경색토도 악화돼 그럼 지금 오토파지 한 10일 하다가 그냥 충격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논문이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논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 논문에서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어요 놀랍게도 일부 천연화합물은 오토파지 조절을 통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신경 보호제 역할을 한다 신경을 죽이는 오토파지가 아니고 그걸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막 어떤 이상한 항암제로 강제로 막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게 아니고 천연으로 켜주는 오토파지는 오토파지는 오히려 신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항산화 및 항세포 자멸사는 자멸사 또한 이런 것들은 천연화합물의 잠재적인 신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저기 TV가 안 나와요 오래된 TV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막 두들겼어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쩌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해보니까 막 두들겼더니 나와 그래도 또 안 나와 그럼 또 막 두들겨 펜 계속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버려 아니 어떻게 항암제로 오토파지 스위치 켜서 치료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분명히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는데 기술을 가지고 주먹이 아니고 망치가 아니고 거기에 딱 맞는 십자 도라이바로 첫 번째 풀고 두 번째 것도 펼치고 그래서 끊어진 부분을 딱 납땜을 했더니 제대로 제대로 나오는 그런 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천연으로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준다 천연 화합물의 사용은 뇌졸중 치료에 대한 새로운 양리학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건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천연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인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항산화제도 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살려주는 치료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천연 화합물은 다중 표적을 통해 오토파지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허혈성 뇌 손상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암에도 똑같습니다 암 오토파지 막 잘못 들어가 보면 초기에는 오토파지가 좋지만 말기에는 암세포를 더 많이 만든다 이런 논문 한두 개 나오는 거 가지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토파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파지는 허혈에 대한 반응으로 뉴런을 보호하기 위한 내인성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천연으로 오토파지를 켜주는 조절제 오토파지 조절제인데 음식 속에 있는 조절제 파이토케미칼을 여기서 이 논문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 오토파지 천연 음식 중에서 스위치를 켜주는 그런 조절자로서 먹어주면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아직도 버려주지 못한 쓰레기들만 싹 보링하듯이 긁어 모아가지고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팡이 잡고 다닐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남아있는 미세한 쓰레기 청소해주면서 지팡이 던져버리고 걸어다니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색이나 그럼 어떤 것 속에 이런 게 들어있을까 천연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성분들이 청색이나 적색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는 암토시아니딘 백퇴된 일상으로 먹는 거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백퇴된 간에 이쪽 식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 놓은 겁니다 청록색 여러 가지 채소들 이런 것들 속에 암토시아니딘이 있는데 이건 천연 오토파지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아스트라글라딘 4 아스트라글라딘 4가 스위치를 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황기 황기라고 하는 식품에 이게 들어있어요 또 석류 속에는 석류 속에는 유롤리틴 A라고 하는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여기 밤꽃 그리고 또 버섯, 콩, 옥수수 이런 것 속에는 스퍼미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것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속에는 토마티딘 토마티딘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스위치 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강황 강황에 강력한 게 들어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커큐민 이것이 또 천연으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줘요 오미자 오미자 속에는 시잔드린 A라고 하는 천연 오토파지 스위치가 들어있고 오렌지나 피망 같은 데에는 아스코르빅 엑시드 비타민 C 계통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팩트에 대해서 오토파지 할 때 들어있는 효소 속에 이것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다 발효를 시켜서 넣어놓고 이걸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를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만 듣고 자기 생각대로 물만 마시면서 한다든지 뭐 그냥 꿀물만 마신다든지 소금물만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칼로리만 적으면 오토파지 되는 것 아니냐 암 더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는데 팩트에 대해서는 이런 수많은 논문도 일부만 보면 헷갈려요 수많은 논문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럼 그 성분은 어디에 들어 있을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멜라포닌이 허혈성 뇌경색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연 멜라포닌은 어디서 나와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강의 앞대가리만 듣고 또 멜라포닌 사 먹고 그거 말고 천연으로 전부 하자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누꽈감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멜라포닌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오펙터스라고 하는 전을 2021년 1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허혈성 뇌졸중 비만 및 멜라포닌의 항염증 역할 이 논문을 보면요 비타민 D가 염증을 제거해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천연 스테로이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으로 먹는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각하죠 천연 비타민 D는 이건 이 비타민이 아니고 천연 스테로이드예요 염증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 환자들 검사해보면 8%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비타민 D가 너무 낮아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주사 맞아야지 비타민 D 약 먹어야지 그랬더니 이상하게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 찾느라고 또 오늘 시간을 참 많이 지내게 됐는데 보세요 그 유명한 뉴트리언트 전월 2022년 7월 4일자로 발표된 걸 보니까 뇌졸중 그중에서도 허혈성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타민 D 약으로 먹든 주사로 맞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타민 D를 딱 아주 뭐 굉장히 엄격한 연구로 해봤어 더 먹여보고 안 먹여보고 아무 효과가 없어 뇌경색 걸린 사람은 비타민 D가 결핍돼 있는데 약이나 주사로 피 속에 있는 걸 올려줬는데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또 19년도에 발표한 것도 이건 진짜 최고로 엄격한 논문 뇌졸중 후에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실험을 했어요 뇌경색 환자들은 비타민 D가 전부 다 부족하더라 그럼 이거 넣어주면 이게 최고 약 아니겠느냐 하고 가장 엄격한 실험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건 이제 그만두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결국은 우울증까지 도움이 되는데 여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밑에 거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 헬리온이라고 하는 전월 2020년 7월 14일자에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웬만한 인간이라면 우울증이 같이 옵니다 안 그러겠어요? 파킨슨 오면 웬만하면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예전하고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우울증을 치료해 주는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그냥 비타민 D는 부족한 게 나와서 먹었더니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햇볕에 노출을 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줬더니 강력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논문의 핵심은 비타민 D가 뇌경색이 오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부족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계속 약 주고 주사 주는 걸로 했더니 피 속에는 숫자가 늘어났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우울증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햇볕을 하루에 30분씩 받게 했더니 이거는 강력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천연으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면 강력한 효과가 있다 지금 제가 뇌졸중 얘기할 때 암 얘기할 때 거의 같은 분야를 이게 파킨슨에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죠 약 먹어가지고 비타민 D 올려줘도 효과가 없다고 나왔는데 햇볕을 받은 비타민 D는 효과가 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공통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햇볕 비타민 D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뇌경색을 경험한 사람이 한 세 분인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뇌경색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강의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건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나오니까 계속 하시면서 예전에 건강했을 때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혈관이 콜레스테롤이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관에 달라붙었어요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거기다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동물성 고기를 먹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지방은 또 포화지방이 많아서 끈적끈적해 혈관은 좁아졌지 끈적끈적한 혈전이 생기지 그게 딱 막히면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에서 막히면 뇌경색 똑같습니다 막힌 부위가 사람마다 다른 것 뿐이고 이름이 다르게 붙었지만 원리와 치료법은 똑같아요 우리 몸에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이 흘러다니는데 그게 사람마다 어디서 막히는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심근경색 협심증 이쪽도 오늘 강의 내용이 100%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똑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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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술에다 넣어서 뽑는 방법을 옛날에